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 미술을 하면서 단절기가 있었죠. 암흑기라는 시기가 있었고 그 암흑기 시기에 예술들은 어떤 예술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난민 예술들이었죠. 난민 예술들을 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동방 쪽이죠. 동방에서 이렇게 받아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어떠한 발전해가는 그림이랄까요? 조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민들이 이렇게 만든 예술이라고 했었던 것은 보통 여기서는 선고졸기에 속합니다. 이 선고졸기는 그렇게 피난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했죠. 그래서 그 단순한 방식의 그림 중에서도 그러한 예술 중에서도 초기 단계의 예술 시기를 보통 프로토, 원, 번역을 보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 기아학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기아학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있죠. 이러한 동글동글한 것. 이런 것들이 기아학 무늬이기 때문에 기아학식인데 이전 기아학식이다 그래서 원 기아학식이다. 프로토 기아학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서 배워오겠죠. 여러 군데서 배우고 스스로도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기아학 무늬가 조금 디테일해지고 조금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때는 본격적인 기아학 문양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 저희가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 700년 이거 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700년, 기원전 900년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항상 이러한 도표는 이게 700년이라고 딱 나눠지지 않죠. 딱 나눠지지 않고 이때부터 한 기원전 800년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하겠죠. 동방의 오리엔트 지역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변하는 시기를 보통 동방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이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흑색상 이런 것들을 적색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흑색상이라는 것은 블랙 피겨입니다. 블랙 피겨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까만색이 많아서 이게 더 흑색상 같은데 이거를 흑색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사람 있죠. 사람이 까만색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블랙 피겨라고 해서 흑색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사람이 붉은색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적색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분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하학 시기 그리고 동방화 시기 그리고 흑색상 적색상 도기 시기 이거를 알카이기라고 하죠. 이러한 시기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실 것은 뭐냐. 지난주까지는 여기 원기하학 시기의 도자기나 어떠한 점토나 테라코타라고 하죠. 테라코타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러한 기하학 시기 문양의 어떠한 것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하학 시기의 도자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 테라코타 크라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테라코타 크라테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테라코타 흑 구웠다는 말이죠. 흑 구운 도자기인데 이 크라테르라는 것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크라테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 도자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것. 이거 크고 양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달려있죠. 뭐 여기에 달려있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양쪽에 달려있는 목이 길고 길쭉한 이런 도자기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건 암포라라고 합니다. 암포라. 이러한 스타일의 도자기는 보통 크라테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독특한 크라테르고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크라테르로 실생활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크라테르는 어디서 발굴된 것이냐 그러면 무덤에서 발굴된 겁니다. 무덤. 이게 무덤에서 발굴된 크라테르인데 이 무덤에서 이 크라테르는 무덤의 부장품이라고 부르기보다는요. 이 무덤에서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로 치면요. 비석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은 어떤 것이에요? 그 비석 앞에 여기다가 뭐 막 적죠? 그 사람이 언제 언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인 거 이러쿵 저러쿵 적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크라테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무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겠죠. 약간 무덤 앞에 이런 식으로 크라테르가요. 놓입니다. 무덤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는 비석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무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 뭘 해요? 이 앞에서 사례를 진행할 때 뭘 하죠? 이 앞에다가 뭘 깔아놓죠? 음식물? 음식물들을 깔아놓죠. 음식물 깔아놓고 여기 절하고 그러는데 비슷합니다. 죽은 이에게 사망한 이러한 고인에게 이러한 음식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테르는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게 메트로폴리타 미술관에 있는데 메트로폴리타 미술관에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인이든 올리브위든 뭐든 간에는 음식 공양할 거죠. 쉽게 말해서 공양할 거를 여기다가 부어넣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아래가 뚫려 있는 게 바로 이 크라테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이런 항아리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나 크기도 일반적 크라테르라는 좀 다릅니다. 크라테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암포라 있죠? 암포라는요. 항아리예요. 이 암포라에는요. 어떤 것을 담느냐 그러면 엄청 큰 항아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와인이나 올리브유를 담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담겠죠. 물도 담겠고 뭐 기타 등등 담을 텐데 이거를 담았을 때 이거를 그대로 마실 수가 없죠. 이거를 그대로 마실 수도 없고요. 특히 와인 같은 경우. 와인 같은 경우에 그리스 시대는요. 와인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와인을 그대로 마신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와인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그래서 와인을 물과 섞어서 즉 희석시켜서 먹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포라에 있던 와인을 부우고 물을 부어서 희석시켜서 먹는 그 그릇 같은 거를 크라테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테르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약간 넙대대하에요. 여기에 물을 부어서 먹는 걸 크라테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어떤 데서 많이 쓰이게 되냐면 향연 같은데 그러니까 심포지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심포지움을 향연이라고 번역하죠. 심포지움에서 술 먹고 놀고 하는데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크라테르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덤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납작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부어가지고 무덤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죠.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이 무덤의 주인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지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양이에요? 상체는 삼각형 모양이죠. 얼굴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뭐 여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다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약간 요 문양.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메안더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문양들이 다 무슨 느낌이에요? 기학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이러한 도자기에 이러한 그림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기학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려진 것들이 이 무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덤에 놓이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고 있는 문화실 중앙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요게 요렇게 되어 있고. 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리고요. 요기 뒤에 또 있죠? 요것도. 요것도 다리입니다. 뭐의 다리냐? 테이블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테이블이 두 개가 아니고요. 이게 원근법을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이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 약간 자기네만의 방식의 원근법이죠? 자기네만의 원근법인 이 테이블 위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서 요렇게 다리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서 이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이거 뭐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는 거 아니고요.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미술학사학자들은요. 요기 있는 요 점들 있죠? 요 점들을 눈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과한 해석 같습니다. 여간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곡비라고 말을 합니다. 곡비. 곡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한 마을에 장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줘야 돼요. 울어주는 게 하나의 예의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돈을 줘서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곡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줘서 이만큼 부른 거예요. 혹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돈을 주고 부른 곡비라면 이 사람의 자산이 그렇게 많다, 부자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진짜 지인이라면 이 사람이 인덕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여기 뭔가 있죠? 체스판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스판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시신을 덮어놓는 그러한 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그려졌죠. 왜 이런 식으로 그려졌냐 그러면 이걸로 덮어서 이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끔 독특하게 약간 직각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됐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 밑에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죠. 이 동물은 뭘까요?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좀 이상한 어떠한 해석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을 일컬어 어떤 글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애완동물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리스어로는 헤카톤베라고 부릅니다. 헤카톤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재물을 바치는 것이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메소부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죽은 사람을 기리고 죽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좌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죠. 순장 많이 하죠. 근데 순장하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까지는 그리스어로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는 게 바로 이러한 헤카톤베 제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안 해서 그렇지만 그 뒤에 보시면 밑에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까만색 이거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인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여기 위에 방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얼굴입니다. 나와 있는 거 얼굴이고요. 얼굴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전사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 시민들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 혹은 그러한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기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기아학적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아학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아학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 이러한 대상,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기아학적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또 여기도 뭐 있죠? 이 무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학적인 어떤 무늬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그리스 기아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메안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러므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도 이러한 메안더는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의 이러한 기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성적인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 철학을 상징하는 그림 그리스 기아학과 그리스 이성을 상징하는 그림인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에 나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서 보신 메안더 문양이죠. 메안더 문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 배경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이 배경을 그렸는데 제목은 뭐라고요? 아테네 학당이죠.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모델로 했지만 그 기준은 아테네 학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뭐 조각이 있죠. 이렇게 조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메안더 문양이 이렇게 있죠. 이게 다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보시면 뭐처럼 되어 있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 조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리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리라로는 뭘 해요? 하프 같은 거죠? 하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뭘 하겠습니까? 음악을 만듭니다. 그럼 이 신은 무슨 신이냐?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이 뭘까요? 바로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죠? 방패를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여기 뭐 사람 얼굴 입 벌려가지고 왁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뭐냐?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메두사의 얼굴이 그려진 새겨진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이러한 여신은 거의 100% 아테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아테나 여신과 아폴론 신이 사실상 이게 모델이 어디라고요? 베드로데 성당이잖아요? 베드로데 성당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교도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린 것은 실제 아테나 땅이 아카데미아죠.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를 누가 만들었어요? 플라톤이 만들었죠?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 때 그 앞에 정문에 그 앞에 이렇게 아폴론상과 이 아테나상은 실제로 조각을 해놓았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리스에서는 복원을 해놓기는 했지만 그 복원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상상도죠. 아무튼 해놓기는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아폴론과 아테나가 있고 여기에 이 메안도 문양이 그리스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메안도 문양은 그리스 기아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안도 문양은요. 요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등 있죠. 그리고 이 배경이 실제로 가시면 이 아테나 학당의 배경이 실제로 가시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아치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아치 보면 여기는 그러한 메안도 문양이 절대 그려질 수가 없죠. 요거는 기독교니까. 기독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안도 문양은요. 그 이후에도 앞서 보셨던 암포라나 이런데도요. 다 그러한 메안도 문양입니다. 이것도 기아학식이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양 그리스 기아학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이 이렇게 메안도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한 암포라나 그리고 크라테르에도 방금 재물어 받쳐졌던 해카톤베의 어떤 짐승들이 있죠. 여기도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게 그림 그려지는 스타일이 요런 식 그리고 혹시 방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방금 말도 잠깐 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게 그림에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 기아학시대 당시의 그림과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그려졌는데 그것은 조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각도 지금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단순화죠. 방금 보셨던 도자기에서 보셨던 그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 조그맣거든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어떠한 청동 조각상이 그리스 조각상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스 조각상들은 초창기에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브론즈맨과 켄타우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척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지금의 현대적인 요소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에도 보시면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기아학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청동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말 말 말타리 그리고 상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켄타우루스에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 사람입니다. 켄타우루스와 사람이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에요? 바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있죠. 켄타우루스가 헤라클레스의 와이프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니까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루스 와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루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는 것이냐?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켄타우루스도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것은 이 조각의 밑바닥을 보면 됩니다. 밑바닥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돼 있죠? 이런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집트 할 때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물 아마 이거는 강에서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강에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루스라고 추정을 하는데 더 힘을 실어주는 어떠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들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더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눈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 눈은요.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항상 이렇게 눈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패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뭐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상징하는 뭔가가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사람이죠? 사람, 남자의 남자, 사람의 눈에는 뭐가 박혀 있었냐면 이거 다 분석해보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걸 분석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남자는 은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 눈빛이 막 빛나는 것처럼 되어 있게끔 이렇게 연구 결과 발견이 됐고요. 그러면 켄타우루스의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켄타우루스의 눈은 뭘로 되어 있느냐?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은 이게 그냥 철은 아니고 약간 붉은색 철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색깔 번쩍거리는 눈의 헤라클레스와 그리고 붉은 빛으로 번쩍거리는 번들거리는 그러한 켄타우루스의 싸움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멋지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조각이 바로 이러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싸운다고요? 네.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엄청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은 너무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상생이 잘 안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뭐 여러가지로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만든 조각성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각들은 이 조그만 조각들은요. 원래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조각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이게 일단 목적이요. 곡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도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 볼 때 그거를 재물을 바치는 걸 헤카톤베라고 말씀드렸죠. 헤카톤베. 헤카톤베는요. 어떤 재물이 좋냐 그러면요. 일단 큰 게 좋습니다. 큰 재물들이 좋은데 문제는 큰 것들 예를 들어서 오리보단 오리보단 당연하게 뭐가 좋겠어요? 염소가 좋을 테고요. 염소보단 말이 좋을 테고 말보단 뭐가 좋아요? 소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그러면 어떤 재물이 제일 좋은 걸까요? 헤카톤베. 가장 좋은 헤카톤베는요. 이게 그리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잘 나오는데 특히 오디세이아에 잘 나오죠. 인간을 바치는 게 가장 좋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인간 당연히 바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쓰인 게 바로 클리타임 에스트로라는 비극이기도 한데 클리타임 에스트로라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가멤논의 부인이거든요. 아가멤논의 부인인데 아가멤논이 뭘 한 사람이에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트로이와 싸운 미케네의 왕인데 이 사람이 트로이에서 전쟁을 10년 동안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풍랑이 있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자기 딸이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게 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마치 우리나라의 심청전처럼 여하간 바칩니다. 그러니까 클리타임 에스트라가 열받죠. 그래서 클리타임 에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죠. 아가멤논은 딸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아가멤논을 부인이 죽이고 아가멤논은 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또 클리타임 에스트라를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은 이피게니아 아직 딸이요. 제물로 바쳐지는 딸이 안 죽어요. 또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카톤배라는 것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좋은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피난민 가고 그랬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대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바친 겁니다. 신에게 그리고 신에게 바칠 때 그런 것들을 어떤 데 해서 이런 조각을 같이 바치냐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트라이포트라고 그러죠. 다리 세 개 있는 다리 세 개 있는 이러한 향로 같은 것이죠. 여기 막 불 피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불 피워가지고 살 때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 조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포트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신전이나 이런 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다 있죠. 방금 보셨던 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나중에 분리가 되면 방금 같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러한 트라이포트가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는요 진품 아닙니다. 이거 진품 아니고요. 복제품인데 제가 가장 형태가 좋은 거를 그냥 갖고 오느라고 이걸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이 박물관 가시면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약 보면은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를 보시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 그러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아킬레우스에게 약속한 세발솥 일곱 개와 번쩍이는 가마솥 스무 개와 말 열두 피를 막사해서 내갔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 장례식 아킬레우스가 자기네 친구죠. 친구가 이제 헥터랑 싸우다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세발솥을 바쳤다라고 나오죠. 이 세발솥이 바로 앞서 보신 이거입니다. 이런 거 이게 장례식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물론 장례식 할 때 또 여기다 보니까 일리아스에는 또 뭐가 나와요? 깨에 번쩍이는 가마솥과 그리고 스무 개의 말 열두 피를 나중에 되면 사람도 바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과 그리고 세발솥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바뀌면서 방금 보셨던 가마솥에 붙인 그러한 청동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게 비싸잖아요. 청동이 그래서 비싸면 비싸면 조금 싼 거 합니다. 뭘로? 흙으로 이렇게 테라코타로 이건 뭐예요? 물 테라코타 물이죠. 황소예요. 황소 황소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상당히 키치하죠. 상당히 키치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거 흙이니까 뭐든 쉽게 만들잖아요. 그래 나는 황소도 그런데 말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돈이 있으니까 뭘로 바쳐요? 나는 조금 돈이 있으니까 청도로 바치겠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집니다. 아주 앙증맞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난민들의 예술로부터 시작이 되어가는 조각과 그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